와... 이 새끼 튜토리얼을 40분이나 했다고? 짜리밍 제가 롤을 언제 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딱 한 판 해봤었는데 일단 나는 닉네임이 간지의 시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닉네임을 짓는데 진짜 30분이 걸렸지 이거다! 하고 딱 치면은 이미 있대 또 해봐! 있대! 아니 그럼 없는 게 뭐야? 이러면서 그럼 이런 거 이상한 거라도 하자! 해서 다섯 글자로 닉네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을 딱 시작했는데 뭐 포탑을 파괴하래! 포탑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막 상점에서 뭐를 사래 근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막 포탑 겁나 파괴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학원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포탑 한두 개가 아니야 포탑 개많아 진짜 포탑을 다 죽었는데도 막 마지막 라스트 포탑 같은 것도 있더라고 아무튼 간에 승리를 하긴 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냐면은 내가 했던 게임 중에 제일 길었던 튜토리얼이 10분이었는데 튜토리얼을 40분 동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날 남자애들한테 물어봤지 내가 너네가 하는 롤이라는 걸 해봤거든? 근데 들어봐 얘들아 튜토리얼이 40분이 걸리던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애들이 와 이 새끼 튜토리얼을 40분이나 했다고? 겁나 못하나 보네? 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 진짜 너무 속상했어 롤을 설치하고 나서 학원 시간이 1시간이 남은 시각이었는데 30분은 닉네임 쓰느라고 버렸고 튜토리얼이 40분에 끝났잖아 학원 가는데 10분 걸리는데 20분 지각해서 학원은 갔는데 진짜 엄청 혼났어 그래서 그 튜토리얼 때문에 저한테 롤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롤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버워치도 그건 고등학교 때 처음 해봤던 거 같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쯤에 오버워치를 시작을 했었어요 오버워치는 들어가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 PC방을 가서야만 돈을 안 내고 옵치를 할 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나 옵치 해보겠다 하니까 걔가 아이디를 이렇게 빌려주더라고 빌려주니까 맨 처음에 튜토리얼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튜토리얼을 이렇게 켜주더라고 했더니 트레이스가 안녕 날 따라와 이러더라고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조작법도 쉽고 그 연습용 로봇인가? 이렇게 하니까 다 죽더라고 그래서 어? 미친다 에임 조졌는데? 에임 진짜 개쩌는데? 와 이거 오버워치 쉬운 게임이네 야 한판 뜨자 했단 말이야 한판 했는데 와... 계속 쳐발리는 거야 내가 아니 분명 배운 조작법 뭐 이거 Q였나 뭐였나 이거 필살기랑 클릭밖에 배운 거 없는데 뭔 저렇게 잘하는지 심지어 저는 이제 영웅 개념이 없어서 오버워치 친구랑 처음 떴을 때 제일 귀여운 캐릭터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그 캐릭터 정했었단 말이야 그 굴러다니는 햄스터 렉킹볼이 졸라 귀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렉킹볼을 했었지 근데 미친 너무 어려운 거야 와 정말 귀엽다 하고 있으면 친구가 뒤에서 진저림 처치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도 걘 막 이렇게 쭝쭝쭝쭝 피하고 내가 못해서 그런 건 맞겠지만 경기에서 그렇게 막 다 발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옵치도 너무 어렵다는 인식이 생겨버려서 옵치도 안 해요 어이구 잘했어 베그 셀프라고요? 베그는 컴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저는 모베를 진짜 재밌게 했어요 파밍하고 막 이렇게 막 막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치킨 먹을 때 그 쾌감 있잖아 너무 좋은 거야 모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진짜 맨날 맨날 모베를 했지 그렇게 이제 모베에 적응이 되는데 컴퓨터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려고 했어 나 모베 재밌어 했으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모베에는 있고 컴베에는 없는 게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모베에는 그 발소리가 들리면은 이쪽 지도가 있거든 지도에 그 주황색으로 발자국 이런 표시가 있어 그 발자국 나는 방향에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컴베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한 판 하고 그만했었어 어디로도 나가봐 그새로 지도가 있어 이렇게